자, 그럼 오늘 이제 개정 때 저희 함께 준비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특허 출원에 대한 소식, 여기서 한번 우리는 기회를 잡아 볼까 합니다. 애플향 디스플레이, 어디 쪽에서 수혜 기업을 꼽았는지 두 분의 관심 기업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OH, KHBAT 그리고 파인 엠텍이 꼽혔습니다. 파인 엠텍, 일단 어떤 기업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경 아이테크, KHBAT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세경 아이테크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있는 파인 엠텍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폴더블 폰 제조 기업은 삼성전자가 좀 유일하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현재 폴더블 폰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쌓인 이런 파인 엠텍의 어떤 그런 수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사실상 이런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런 이제 생산 경력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독점적으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최대 공급처 자체가 삼성 디플에서는 이런 이제 파인 엠텍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내장인지 쪽 위주로 좀 공급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또 외장인지 쪽도 삼성전자의 최종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또 외형 성장이 또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고 올해에도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국에서 굉장히 안 팔리고 있죠. 화웨이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런 수혜를 좀 보려면은 결국에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20%대인데 한 30%대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폴더블 폰 관련 시장이 커진다면은 어떤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도 한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400억대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제 밸류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는데 뭐 9,330원대입니다. 그래서 9,500원대 이하에서 8,500원대까지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정고점 부근인 한 1만 1천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호 본부장의 KH 바텍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요. 힌지죠. 힌지. 이 종목은 정말 2019년도에 그때 폴더블폰 처음 바대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거의 빠질 만큼 빠져서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 인지에 대한 폴더블폰 대표 수혜주고요. 삼성이랑 애플에 다 거래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좀 중요한 게 티타늄 케이스 납품 본격화가 올해 지금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 흡수해주는 그런 티타늄 케이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애플에 이런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신규 성장에 대한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취지로 공략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폰은 항상 삼성보다 좀 늦게 뭔가를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폰도 그렇고요. 과거에 2007년의 아이폰도 스마트폰 치고는 삼성보다는 늦게 나왔어요. 근데도 시장을 지배를 했고 결국에는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 후발주로 뛰어들지만 어쨌든 그 돈은 다 선점에 갔던 그런 과거의 살을 봤을 때 이번에 폴더블 폰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아무래도 애플 충성 고객들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의 투심을 자극해서 나중에 2026년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쨌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발주자로서 확실한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애플이기 때문에 관련된 힌지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폴더블 아이폰 특허 출원에 관련된 기업은 이주호 본부장, KH바텍이었고요. 이슬희 대표는 파인 M텍이었습니다. 두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